타르가 타는 연기로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연기 사이로 사람과 말의 시체들이 전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뿐이다.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는 먼지처럼 날려가 버렸다. 몽골인들은 우리 약점을 이어준고 우리 군사를 나눠버렸다. 돌격하는 몽골 기병들의 말발급 소리는 청둘로 닿고 화살은 빛처럼 내려 꽂혔다. 몽골 투석기가 쏘는 연기라는 투사체는 대열에 혼란을 불러왔고 시야를 가렸다. 우리는 러시아의 귀족들이 연기 속으로 돌격하는 것을 봤고 그들을 다시 볼 순 없었다. 길고 긴 9일이 지나고 러시아와 쿠만의 연합군은 전멸을 맞았다. 살아남은 이들도 사기는 바닥이었다. 우리 쿠만인들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고향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그대로 있으면 죽거나 노예가 될 테니 우린 드네프르강 너머로 후퇴하여 서쪽으로 달렸다. 포티한 칸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빛이 되어주었다. 그 침착함과 심지구둔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침착함과 심지구둔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수미군에게 경고하라! 겸홍고린들이 우릴 쫓아온다! 우리 백성들은 이 신이버린 땅을 떠날 것이야. 당신들은 서쪽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저주한다고 피한 우릴 여기 끌고 오다니! 여긴 우리 고향입니다. 귀족이 우릴 버렸어도 우리는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향을 지켜낵니다. 아Jean은 이 상태들이 우릴 버릴 것이다. 보태라고 해야되어 snowing이 지켜내야지. 오티안이 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맞추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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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